감사합니다 오케이 I promise 아 W를 잘못했네 룰루가 제라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하지 룰루가 아 룰루가 충분히 제라스를 밀어낼 수 있을텐데 아니 이거는 그지 이 새끼 진짜 뭐하는 새끼지 얼탱이가 없네 게임하는게 어이가 없네 게임하는게 어이가 없네 아 아 뭐하는 놈이야 대리 100% 확률로 대리같은데 거의? 실력이 어 잘 다 2 3 2 2 2 2 4 4 3 아야 이속을 줘라 이 친구야 아우씨 와 있는 힘이 한계에 다다를 것 같다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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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아 룰루야 너 풀피잖아 씨발 뭐하는데 아니 풀피 룰루 쌍버프 룰루가 왜 아무것도 안하냐고 이속이 진짜 대리 아니야 이속이 진짜 대리 아니야 이속이 하는거 존나 열받네 아니 당신 풀피잖아 뭐해 제발 이속이 뭐야 왜 내 옆에만 있냐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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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열받네 뭐하는거야 진짜 뭐지 아니 아니 쌍버프잖아 쌍버프 풀피잖아 제발 앞으로 가서 뭘 좀 해봐요 제발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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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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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왜 아무것도 안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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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되나? 저거 어이가 없네 와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일부러 거지, 나한테? 왜 내가 뒤졌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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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 아 0.3만 더 버퍼 살짝 줘봐 부시자 아 왜 같이 좀 때리지 소프트업 나갔네 아 삐끗하는 상황이다 삐끗하는 상황 삐끗하는 상황 삐끗하는 상황 케인이 미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안 죽냐 케인아 뭐 좀 해봐 런블보험은 없고 케인이 미드를 너무하는 거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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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도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저런 순수함 못하면 오랜만인데 방금 오잉 렉사이가 어쩐지 안 보이더니 테마를 팔았구나 참지마 참지마 진짜 게임 어지럽다 어지러 뭐 챌린저나 브론즈나 대충 색깔만 다르지 뭐 진짜 설렁할 때마다 회의감을 느낍니다 여기랑 같은 티어라는 것이 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아 아 아 제라스 1콤은 떤는데도 아프네 이속을 좀 줘보실래요? 룰루는 그냥 못하는 것 같아 이기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센스가 없다 스크림에서 해봤던 제일 어이없고 뜬금없는 챔프 스크림에서 해봤던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까먹었다 되게 어이없는 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어이없는 거 하나 아니 뭐지 거기인가 진짜 어이없는 거 하나 했었는데 뭐였더라 아 그브 원딜 한번 했었어요 그때 되게 어이없었어 그브 유미 바텀 했었습니다 스크림에서 롤드컵 준비할 때 이겼는지 졌는지 까진 기억 안나는데 졌는지 까진 기억 안나는데 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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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수압용으로 où 느낌으로 했었던가지 버리긴 했죠 반판하고 별로지 그브 원딜이 좋을리를 없지 쪽에 멕사이가 다시 들어왔네 다시 게임관네 퍼롬이나 갈까 뱃뱃뱃뱃뱃 뱃뱃뱃 열받을 때는 운동해야 되는데 아우 아프다 렉사이는 왜 게임을 안하게 된 걸까? 뭐가 렉사이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아 저거까진 모르겠어 바로 아프다 뱃뱃뱃 인간이 사이가 더 능력한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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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이영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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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